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제거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뒤집은 것인데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성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윤 총장의 임기 내년 7월 24일을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손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법조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 총장의 징계를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부분이 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또 이 징계의 법무부의 주장을 뒤집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 총장의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 심의 과정에서 기피 신청 관련해서 의결정조수가 채워지지 않는 점 등을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투볼 여지가 있는 만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 문석,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건의 작성과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가 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 신분기인을 진행한 끝에 밤 10시쯤, 24일 밤 10시쯤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2부 날 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민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결정을 내준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추미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징계 효력을 증지시킬 때 발생하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휘, 검찰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사회관념상 행정처벌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손해에 해당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주장했던 공공복리 훼손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의 법지서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유보된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검찰총장의 법적 지휘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 검찰총장이 받는 개인적인 손해라기보다는 어떤 총장으로서의 손해 이게 회복하기 힘들다. 이걸 지금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만약에 윤 총장 총장이 이긴다면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윤 총장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해놔 놓고 나중에 본손 안에서 이긴다면 그동안의 이 상황들은 회복이 안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 검찰총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검찰 조직 나아가서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월선 원전수사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하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도 해설될 수 있어서 이 끈은 큰 틀에 쓰는 본안소송에서 다투라 하는 걸 통해서 약간 여기서는 유보해놓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은 소명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장치인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제도인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선을 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징계제도 자체가 문제있다 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내려온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갑자기 스톱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보복이다 하는 것도 이건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수사하니까 문재인이가 보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했다 하는 것은 이건 판결을 하고 나면 이 판결 자체가 아주 파장이 커지니까 이것도 판단을 유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명되지 않았다 하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인용함으로 해서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생겨서 이 결정에 대한 아주 사회적인 충격 또 갈등 이런 혼란 상황을 야기하지 않고 피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징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가 회복하기 힘들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 나머지를 잠재워버린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행사한 정당한 인사권이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인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원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역량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본 말은 틀렸다 하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추미애 측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고 큰 대의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윤 총장의 복귀로 인해서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등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만약에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추미애가 고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동수 감찰부장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련해서 절차가 위반, 위발을 했다. 절차. 그러니까 감찰 지시를 한 것도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장에도 하지 않았고 총장 직무 대행에도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검에 사찰 문건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 또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가능한데 추미애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오게 되면 이런 수사를 함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방해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홍준욱 판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또 봤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10일 열린 1차 징계위원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에 대해서 위원 3명이 의결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제적수가 7명인데 그 과반인 4명 이상이 참가해야 되는데 그 4명 이상이 깊이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이게 무효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에 큰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의결정조수에서 빼야 한다며 위원 6명 중에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깊이 의결할 수 있다라고 조정했지만 법원이 이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7명이면 과반수면 4명이라 했는데 왜 3명이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또한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왜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의 이런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한다는 징계위의 비위사실 근거는 추척에 불과하다. 추척. 다 추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4가지 가운데 재판부 분석문건과 관련해 악용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본안에서 같이 다투라. 지금 이것만 가지고 판사 사찰 문건이다. 안이다 보기 힘들으니까 그건 천천히 시간에 있을 때 다투라. 이렇게 밀어넣어버렸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항고동 불법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다만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윤 총장은 자기 임기 내년 7월까지 다 지키면서 지금 여기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홍순욱 판사가. 여론저론 이유가 있다 기가 간다 소명이 안 됐다 하는 것들 살 넘어가면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핵심인 대통령이 제가 한 법무부 장관이 제청 안에 대해서 어쨌든 인용을 해준 겁니다. 윤 총장 따라서 윤 총장 검찰총장이 문재인에 대응해서 일단 승리를 했고 문재인은 또 주미애인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판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파장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추후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